분열된 뇌 그 마음이 분열이 되면 어느 날은 너무 부자라고 갑질하다가 어느 날은 나는 가난하다고 하면서 더 벌어야 된다고 날 일으치고 이렇게 분열된 마음은 괴로움을 일으키는데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렇게 뇌의 분열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뇌가 극단으로 분열돼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뇌의 통합을 위해서 일단 자기의 뇌가 분열된 걸 인식하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분열된 뇌, 뇌입니다 분열된 뇌 분열된 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